소금주파 어떻게 해볼게? 자신거 줄까? 언니 뭐 해준다고? 자신거 나 준다고? 응 나 진영으로 물어봤잖아 아 줘도돼? 응? 줘도돼? 크스트리? 써먹은거 파지보아이다 어어어 언니 어제 맛있다고 전화 2통이나 받았고 아 됐으네 너무 좋다고 보안 괜찮아 근데 당연히 어 어 오팄 Cutting 해지보려하는게 4000원 우리 이걸로 긴장해도 되겠다 언니 어? 이걸로 긴장해도 되겠다 아 하지만 안 jerse 자기는 별로 필요하게 scholarly 박스도 예쁘네 잡는거 한번만 찍고 가야겠다 잡는거 한번 찍을게요 어우 너무 맛있게 생겼다 노래 노래 너무 맛있어 언니 나 전화받고 너무 기분 좋았어 그리고 내가 물기를 주시면 딱 빼가지고 물기 없다라지? 어어 물기 없대 그래서 바로 찍을게요 근데 거기 시즌해서 하니까 안되겠더라구요 물기를 다 씻고 물기를 무조건 빡빡 빡빡 잡아가라고 다 된거에요? 네 어우 우리한테 좀 더 나가는거 어 그래 언니 너무 좋다고 바로 그냥 쏟아서 바로 하게끔 가죠 이뻐 이뻐 어쩌고 어쩌고 안녕 언니 고생하세요 네 소일러 소일러 올게요 오우 진짜? 소일러 올게요 소일러 올게요 고생하세요